한글자막 by 박진희 할렐루야 아멘 주고자 앞에서 빛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불렀고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람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빌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